샤또 무통 로칠드는 보통 오데샤또로 불리는 프랑스 그랑크리 1등급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일본 하타카의 에노테카 와인숍에서 17 빈티지를 시험해봤어요. 무통 로칠드는 1855년에 지정된 그랑크리 등급제에서 유일하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한 이력이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100만원 넘는 오데샤또를 마셔보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와인을 마시기 시작할 무렵에 프랑스 와인을 맛보면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강하거나 직관적이지 않고 섬세한 맛을 느끼는 게 그땐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무통 로칠드를 맛보니 딱 그때의 느낌입니다. 이 와인만의 복합미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꽃이나 과일의 뉘앙스가 아니라 흑향이나 담배, 오크향 쪽인데요. 그야말로 보르도이면서 꽉 찬 복합적인 맛이 응축된 느낌입니다. 사실 와린이 기준에서는 100만원짜리 와인보다 현재 자신의 입맛에서 맛있게 느껴지는 와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남긴 와인이었습니다.